전국의 지구학수험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더운 여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 7월 교육청 모유사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우리 수면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 장마 시기도 잘 넘기고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가지고 선선한 가을철 오면은 되게 편한 마음으로 빨리 수능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51월 달에 수능 즐겁게 만점 맞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은 그림과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봄프하고 마그마의 그러니까 암색의 용융곡선이죠. 그리고 나는 화성암 A하고 B의 성질을 SIU태함량 그리고 입자의 크기로 이제 나눠서 줬지. 그럼 먼저 A 보자. SIU태함량이 작으니까 염기성암이야. 어두운 색 띄고 있는 거. 그 다음 입자의 크기 작으니까 화산암이네. 염기성 화산암이니까 이거 현모암이구나. 근데 B는 이제 SIU태함량이 더 많지. 밝은 색을 띄고 있는 산성암이고 얘는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조립줄을 가지는 심성암이야. 밝은 색을 띄는 것 중에서 심성암이면은 이건 화강암이네. 근데 이제 그림과를 보면은 이제 기업과정은 물이 포함되어 있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에 그 깊이에 있는 지구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화강암이 녹는 거지. 이건 섭입형형계 하부에서 만들어진 현모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의 하부에 열을 공급해줬을 경우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이제 밝은 색을 띄고 있는 거잖아. 요게 굳어지면은 산성암이 되겠지. 그럼 요게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졌다? 화강암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링거 같은 거는 이제 맨틀 물질, 지구 내부 깊은 곳에 있는 맨틀 물질이 상승을 하면서 맨틀 물질이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가 돼가지고 마그마가 생기는 경우야. 그래서 이건 맨틀 물질이 녹으니까 이건 현모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 그 현모암질 마그마가 굳어지면은 어두운 색을 띄는 염기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졌다? 반려암. 지표 부근에서 식어서 급격하게 식어서 만들어졌다? 현모암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역번. A하고 B중에서 압력이 감소가 되는 과정은 맨틀 물질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네. 그 다음 니은번. A하고 B중에서 더 천천히 냉각됐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B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B가 A보다 천천히 냉각된 거고. A는 B보다 빠르게 냉각된 거고. 그 다음 디귿번. A는 어쨌든 현모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야 되니까 기역하고 니은 중에 니은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마그마. 기역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마그마는 밝은 색을 띄는 유문암질 마그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그림과 하고 나면 일단 섭입대 밑을 쳐보세요. 섭입대에 나타나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진원의 분포하고 같이 나타낸 거야?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편차 혹은 속도하고 온도는 서로 반대로 나오니까 이걸 먼저 체크를 했더라고. 속도 편차가 플러스다. 그럼 얘는 속도가 빠른 거고 속도가 빠르면 같은 깊이의 주변보다는 온도가 낮은 거다. 그 다음 얘는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느린 거고 속도가 느리면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은 거다. 섭입형 경계는 지표 부근에 온도가 낮은 차가운 해양판이 지구 내부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깊이의 주변보다도 온도가 낮게 나타나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좀 빠르지. 그럼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섭입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도 섭입대가 나타나고 여기도 이렇게 섭입대가 나타나는데 이런 섭입대가 있을 경우에 그 섭입대를 따라서 이제 점점 밀도가 작은 판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그 중에 이렇게 천발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지표면에 판의 경계인 해구가 된다고 그랬지. 해구. 그러면 판의 경계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베뉴오프대가 기울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이 밀도가 작은 판 오른쪽이 밀도가 큰 판이고 A와 같은 화산섬은 이게 섭입형 경계에서 분출한 화산섬들이 화산활동에서 만드는 화산섬들이 판의 경계인 해구하고 나란하게 홍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호산열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섭입형 경계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기 때문에 이 호산열도를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안산암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봅시다. 기억밤. 가에서 화산섬 A의 오른쪽 여기에 판의 경계 위치예요. 그럼 동쪽이겠네. 기억 맞죠? 자 온도는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 그럼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 자체 있죠. 지진파의 속도는 니은이 더 빠르지. 그럼 반대로 니은이 온도가 낮고 기억이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온동으로 봤으니까 니은 번에서 기억이 니은보다도 온도가 높다. 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진원의 최대 깊이는 이거 보면 돼요. 여기는 진원의 최대 깊이가 여기까지고 여기는 진원의 최대 깊이가 좀 더 깊은 곳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깊이는 가보다 나가 좀 더 깊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